아빠, 내세요! 우리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요! 강렬우리야! 강렬우리야! 고급 고급 강렬우리야! 고급 고급 강렬우리야! 아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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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고급 강렬우리야! 바로 앵두예요! 고급 강렬우리야! 고급 강렬우리야! 저 위에 있는 7마리 친구들은 이 안에서 이제 자연포유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앵두하고 고니는 인공포유로 자라나서 고급 강렬우리야! 고급 강렬우리야! 아아악! 렛고 고급 강렬우리야! 아악! 렛고 고급 강렬우리야! ... 그냥 때려다 후다 정신인 2마리 맛있게 먹으라! 아아악! 이동 엔 지금 쟤네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예 사료 섭취를 못 하더라고요. 아깐 아깐 미네네! 아깐 미네네! 아깐 미네네! 말로써 노래로써 더욱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깐 미네네! 안녕!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오! 오! 하하하하하하 에이! 오! 에이! 켜여여! 카페보리여! 꼬부카페보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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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미네네! 아깐 미네네! 아깐 미네네! 아깐 미네네! 친구가 바로 레전드! 회색인물 알라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너무 매주예요! 하하하하하하 한나기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하는데 오! 우리! 아아! 병아리! 전화벨소리! 오빠! 호르르기 소리! 아빠? 아빠! 이번엔 오빠라고 해봐! 아아아아아! 아들너지판 아들너지판 뒷부분